오늘의 미 전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지난주 미 전국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전주보다 2천 건 감소한 1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7주 연속 20만 건 미만의 지표에 고용시장은 아직도 안정적이다라는 판단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데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단위 노동 비용이 예상치보다 2배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생산성은 급락했습니다. 단위 노동 비용 급증과 생산성 감소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소식이며 연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력, 용수, 송수관 등 핵심적인 인프라 시설을 적대국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등이 미국의 사이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적대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대만의 F-16 전투기 장착용 미사일 등 6억 1,900만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세대 모델의 조립 비용을 현재 모델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던 신차 소개가 빠진 데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했습니다. 트위터가 직원들을 추가 해고하는 등 여덟 번째 감원에 나선 지 사흘 만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대규모 정리 해고에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구조 당국 직원들이 프로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의 2020년 헬기 추락사 당시 사진을 돌려본 사건과 관련해 LA 카운티가 유족에게 거의 2,900만 달러의 거액을 징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주민들의 혈세가 또 이렇게 새어나가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몽고메리 하이스쿨에서 15살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 2명과 싸우다 흉기를 휘둘러 16살 남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의자 1학년 학생은 범해 후 도주했지만 인근 계곡에서 체포됐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겨울 폭풍 피해를 크게 입은 13개 카운티들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섭니다. 한편 피해 지역 중 남가주 샌버나디노 지역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오늘 지원을 위해 주 방위군이 파견됐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어졌던 폭풍으로 남가주 도로 곳곳에는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학교들에서도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진 가운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 in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주 9천여 명 간호사를 대표하는 간호사협회가 11개 지역에 걸쳐 있는 병원 간호사들의 임금 인상 협상을 벌이는 중에 행동의 날을 열어 목소리에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나스오 카운티 볼드윈 지역 그랜드 스트리트 선상에서 오늘 아침 발생한 화재로 인해 최소 16명이 집을 잃고 노숙자로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화재는 한 델리 상점 지하에서 발생해 다른 업소로 번졌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출발했던 루프트 환자 항공기가 심각한 난기류로 인해 워싱턴 델러스 국제공항으로 우회했고 비상착륙한 여객기에 탑승했던 7명이 지역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미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지난 20년간 정체된 가운데 아시아계 여성이 백인 남성의 93% 수준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시아계 여성 임금 수준이 백인 여성을 추월한 것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뉴욕이론 한인사회 여론 수렴 등을 위한 동포협의회를 발족합니다. 뉴욕 측 영사관은 동포협의회 발족을 위한 준비회의를 맨하탄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세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3.1절 104주년 기념행사에 미 전국 한인사회에서 순국선열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보낸 가운데 조지아주 아틀란타 한인회관에서 3.1절을 맞아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재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앤디 김과 메를린 스트리클런드 연방 하원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기업 스페이스X가 유인 캡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 캡슐은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현지시간 2일 오전 프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살던 불법 이민자들의 본국 역이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인들도 7만 5천 명이 한국으로 역이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